3월 11일 월요일 경기 뉴스 브리핑.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금융당국이 올해도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상품 그리고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거라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고정금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은행은 45%에서 47.5%로 보험사는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게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비율을 더 늘려라 변동금리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게 참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통상은 고정금리가 비싸거든. 대출이자율이. 약간 비싸죠. 약간 비싸요. 그러니까 싼 맛에 변동금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당국 입장에서 이러다가 금리 확 떠버리면 안 그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많고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게 늘었다 보니까 소비가 안 좋으니까 그냥 이것은 딱 정해놓고 하시라. 이런 취지로 몇 년 전 계속 이거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비교적 성공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런 고정금리가 능사냐. 만약에 경제성장률이 계속 침체되고 해서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원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변동금리 했으면 이자 더 싸게 먹을 텐데. 그런데 본질적인 걸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변동금리부가 더 위험하냐. 고정금리부가 더 안전하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가 만약에 캐시플로우가 쭉 있다. 직장인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변동금리부가 금리 리스크에 대한 해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자기 수입도 는다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금리가 쭉 빠져버리면 사실은 경제도 안 좋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변동금리부가 사실은 금리의 어떤 급상승과 하락 이런 것들을 해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워낙에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지금이 저금리라고 판단하고 보정금리부를 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거다. 이런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건데 사실은 오늘 뉴스의 방점은 그거보다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을 더 높여라. 이건 뭐냐.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은 5년 거치. 원금은 안 갚고. 그렇죠. 원금 안 갚고 이자만 나가다가 그다음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계속 이자만 내다가 만 개 일시에 상환하는. 이건 불안한 거거든. 그러니까 대출을 해 주려면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원금도 분할하는. 그런 걸 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대출 많이 해 주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분할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차주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창구 지도로서 가계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이건 줄여라. 늘리지 마라. 과감하게.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시비님이 고정 그리고 변동 선택권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택담보대출 잠깐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런데 이제 은행에 가면 정영진 씨 경우에는 달리 고정금리를 이렇게. 그것만 그냥 들이면. 미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창구 지도를 당하고 있으니까. 창구에서. 그리고 부동산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시가 9억 원 넘는 고가주택도.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죠. 그렇죠. 9억 원 넘는 고가주택도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연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최대 9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가 기준 9억 원까지만 됐었는데 이걸 공시지가 기준 9억 원으로 높이니까 낮추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시지가 9억 원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4억 원짜리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14억 원이나 15억 원에 해당되는 연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여론이냐. 이거 강남 부자들한테까지 사회보장성 성격이 많은 주택연금을 다 문호를 개방하면 어떡하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또 돌렸어요? 그러니까 9억 원까지. 만약에 시가 14억 원짜리를 주택연금에 맡기더라도 연금을 월에 지급하는 금액은 상한선을 9억 원으로 제한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마 가입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에. 머리 아픈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뭐라고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종신형으로 해서 돌아가시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을 조금 받았으니까 그건 자녀들한테 준다 이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대안으로 나온 게 이 차액만큼 그러니까 9억 원과 14억 원 만큼은 전월세를 줄 수 있게끔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손이 안 나가요. 그리고 전월세 들어오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들어가 있네? 이러면 좀 주저주저한다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전형적으로 아니 사실 구분해 보세요. 막 자기가 캐시플로 좋은 사람은 주택연금 안 합니다. 집 한 채만 있고 만약에 수입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시가 반영해서 하고 그 사람들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쓰라고 하세요. 그냥 소비가 살지. 이게 잘 안 맞는 얘기예요. 주택연금으로 줄 돈이 혹시 부족해질까 봐 이런 생각을 한 건가.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지난해 순환 출자 등 국내 규제를 해소할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실패를 맛본 현대자동차그룹이 막강은 우군을 얻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이게 글래스 루이스라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입니까? 이게 세계 2위라고 해요. 주로 하는 데가 ISS인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자문을 구하는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한 군데인데 여기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글래스 루이스라는 데서 이번에 주청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안이 들어와 있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하겠다. 또 엘리엇이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현대차가 주주 제한한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강제성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없죠. 그런데 통상 기관 투자가들이 헷갈린다 그러면 당신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데다 하거든.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주당 3천 원 배당하겠습니다 했고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주당 2만 1,967원을 배당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엘리엇이 좀 무리스러운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어떤 상황이냐면 순익이 안 좋잖아요. 작년에 최악의 실적이라고 현대차가. 그런데 투자할 때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도 해야지 수소차도 해야지 인공지능도 해야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어떤 큰 변혁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나머지 현금을 다 배당을 하고 나서 우리는 뭘 투자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사회의사 부분을 추천한 것도 현대차가 제안하게 합리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주들 입장에서 그러면 니네들이 진짜 제대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이어 나온 그다음 뉴스가 뭐냐면 지금 저 삼성동에 10조 이상 주고 산 땅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조 이상 땅값을 줬고 세금 냈는데 한 12, 13조 들었거든. 그러니까 또 엘리엇이나 주주들 입장에서 또 그런 투자하면 니네들 어떻게 했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건물 짓는데 또 수조원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우리 돈으로 하지 않고 우리 돈도 좀 내지만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사업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건 외부 투자자하고 공유하겠습니다라는 안을 동시에 냈어요. 이 얘기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만약에 배당 안 하고 거기다 건물 짓는데 때려 쓰면 니네 봐라. 그런 거니까 선제적으로 외부 투자자 영입하고 수혈해서 건물 짓고 수익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땅값 10조인데 여기 얼마를 나눠서 할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중국 옌청 1공장이 오는 5월에 가동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생산 설비도 좀 이전을 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체 이 공장에 근로자 6,5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수의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중국 공장 가동 중단한다 이런 뉴스 있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자동차 라인이 우리 한국의 현대 기아차만 그렇습니까? 뉴스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GM, 북미, 캐나다 다 스크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석연료로 만드는 내연기관, 화석연료로 쓰는 내연기관차는 전차 사라지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변역기라는 거예요. 이 변역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현대차가 내부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R&D 쪽에 쓰고 회사를 새로운 기술로 선도하는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박진고 님이 청취자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하니까 다음에 계속 좋아요를 채팅으로 써주신 분이 계신데 채팅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 박진고 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좋아요를 글씨로 쓰고 계시니. 이것도 물론 기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좋아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가 매년 150곳 정도로 문을 닫고 있는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금 전국 주유소 수가 11,769곳으로 집계가 됐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200곳 가까이 줄어든 건데, 2015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주유소가 예전에 참 돈 잘 버는... 아니, 학교에 아버지 뭐 하시나 하면 주유소 합니다 그러면 그거 재벌이야.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 현대기아차 화석연료 얘기했잖아요. 물론 지금 주유소들 경쟁이 심화돼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비전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면 문을 닫는 거야. 왜냐하면 보면 전기차 충선조 계속 생기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수소차 그거 한다 그러지.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장사 안 되는데 미래 비전이 없다? 일찍 접자. 이런 분이 늘어나는 데다가 사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만 해도 예전에 제가 회사차를 몰았잖아요. 그럴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기름을 넣어줘요. 그때는 내가 기름값이 얼마인 줄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몇 년 동안 기름을 넣다 보니까 어떤 데는 1,700원 받고 어떤 데는 1,300원 받고 그러니까 한 번 잘못 넣어서 가격 금액 못 보고 넣었다가 이게 뭐야. 그래서 그때 너무 어려워요.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금은 알뜰주유소 찾아가서 제가 셀프로 해요. 그러니까 고가 정책으로 하던 데들이 못 이기는 거야. 그런데 그런 데들이 어디냐면 센터에 있는 데들이 있잖아. 강남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것들. 그런데 거기 차라리 주유소 허물고 건물 지으면 더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버티는 거지.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집요한 그런 것들을 못 버티는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비싼 주유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의도에 하나 있습니다. 국회화폐죠. 국회화폐. 와, 거기는 진짜 아마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다 넣었나 봐요. 얼마 전에 어떤 작가분이 거기서 눕고 메모 갔다고 한 번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그리고 간병인 비용 물가가 지난해 통계 집계일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오른 원인도 하나가 있고 또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점도 간병인 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걸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병인 수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도 한번. 간병인 한 번 써보시면요. 이거 절감할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요. 기도하는 심정이 생겨요. 제발 좋은 분 걸려라. 마음을 다친다고. 그래서 대선 때만 되면 간병인 정부에서 다 어떻게 의료보험하고 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불만은 좀 댓글로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발칙한 월요일.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가 시리오 밖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틈틈이 채팅도 좀 끼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권순우 기자 불러다가 오늘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